배비 장전 한양의 김경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났던 김경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제주에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목사는 관찰사의 밑에서 지방을 다스리던 관리입니다. 김경은 제주에 가기 전 배선다를 찾아가 자신을 곁에서 돕는 일을 맡겼습니다. 김경은 그를 높여 불러 비장이라고 했어요. 배비장은 경치가 좋다는 곳이라고는 안 가본 데가 없으나 제주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 아직 구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제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뻐하고 있자 배비장의 부인이 핀잔을 주며 말했어요. 제주라는 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기생이 많은 곳이라 하던걸요. 그곳에 계시다 미인들에게 빠져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그건 큰 불효이고 제 신세를 망치는 일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배비장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런 염려하지 마시게 내 맹세하겠소. 절대로 계집을 가까이 하지 않겠소. 배비장은 아내와 굳게 약속하고 김경을 따라 제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한창 따뜻한 봄이라 오약꽃, 복사꽃, 살구꽃이 만발하고 풀과 버들은 푸르고 맑은 물은 잔잔하며 사방의 풍경이 아름답기 그지 없었어요. 배비장이 이런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사방을 두루 둘러보는 사이 제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하인들이 새로 임명되어 오는 사또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비장이 배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보는데 제주에서 가장 경치가 좋다는 곳에 세워진 누각 망원루에서 한 남녀가 서로를 잡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배비장이 의아해서 물었지요. 저 건너편에서 슬퍼하고 있는 남녀는 왜 저러고 있느냐. 방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생애랑이와 이전의 사또를 모시고 있던 정비장이 작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비장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 기가 막히는구나. 부모와 떨어져 천리밖에 와 아녀자에게 홀려 저러니 체면이 말이 아니로구나. 배비장의 말을 들은 방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리,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리도 에랑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시면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배비장은 잔뜩 허세를 부리며 방자를 꾸지졌어요. 이놈, 내가 양반을 어찌 알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러나 방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리, 소인과 내기를 하시렵니까? 무슨 내기 말이냐. 나리께서 한양에 올라가시기 전에 저 기생에게 한눈에 팔지 않으시면 소인의 식구 전부가 나리 댁에 가서 온갖 일을 해드리고 만일 저 기생에게 반하시면 나리가 타고 다니시는 말을 소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배비장은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말값이 청금이 된다고 해도 이런 내기에 내가 진리가 없으니 말이다. 두 사람이 한참 이렇게 내기를 걸고 있을 때 김경은 이전 제주의 사또가 쓰던 곳을 물려받았고 모두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해는 짙고 달이 뜨면서 맑은 바람이 불어 한가로웠습니다. 다른 비장들이 기생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니 방마다 노래소리와 비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에 듣고 있던 배비장은 울적해져서 남들처럼 놀고 싶었지만 이미 방자 앞에서 큰 소리를 쳐두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혼자 앉아있었어요. 이때 다른 비장 동료들이 배비장에게 말했습니다. 미인의 고장인 이곳까지 오셔서 그렇게 혼자 우울해하시지 말고 아름다운 기생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게 어떠십니까?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원래 기생과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사오니 제 신경은 쓰지 마시고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배비장은 그렇게 대답하더니 방자를 불렀습니다. 방자야, 지금부터 내 앞에 절대로 기생을 데려오지 말거라. 만일 그리하였다가는 엄하게 매를 맞을 줄 알거라. 배비장이 기생을 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가장 아름답다는 기생들을 불러 모아 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배비장의 마음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큰 상을 주마. 어디 그렇게 해볼 기생이 있느냐. 그러자 에랑이 나섰습니다. 에랑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 맵시와 지혜가 누구보다 빼어났고 구미호가 환생을 한 것처럼 꾀가 많아 어떤 남자든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었어요. 에랑은 고운 자태로 사또 앞에다가 말했습니다. 소녀가 사또의 분보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배비장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제주가 있다면 기생 중에 으뜸일 것이다. 에랑은 사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사또 날이 지금은 좋은 봄철이니 내일 한라산에서 꽃놀이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배비장을 유혹하겠습니다. 사또는 다른 비장과 의논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든 비장들과 함께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니 온갖 꽃들이 다투듯 피어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사또와 여러 비장이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봄 경치를 즐길 때 배비장은 혼자 깨끗하고 고고한 채 하며 소나무 아래에서 남들이 노는 것을 비아냥거리며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숲속을 바라보았는데 한 미인이 보였어요. 미인은 옷을 활활 벗어 던지더니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배비장은 가슴이 쿵쾅거리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배비장은 아쉬워하며 미인이 물속에서 노는 모양을 정신없이 바라보았지요. 저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 여럿 녹였겠구나. 배비장은 그 미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 군침만 꿀꺽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 미인은 기생 에랑이었어요. 꾀를 보려 기생이 아닌 척 일부러 배비장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배비장은 에랑이 보통 가정집 여인인 줄 알고 정신을 놓고 있었지요. 드디어 해가 저물자 사또는 꽃놀이를 끝내고 광가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비장들과 기생들 그리고 하인들도 일제히 광가를 향해 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그냥 돌아가기 아쉬웠던 배비장은 딴 마음을 먹고 꾀병으로 배를 날른 척 했습니다. 다른 비장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렸어요. 별수없군. 배비장도 에랑이에게 벌써 욱했나 보오. 하지만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배비장에게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니 침이나 한 대 맞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니 이곳에서 조금 쉬다 보면 나을 것입니다. 배비장의 대답에 다른 비장들은 웃음을 참고는 방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나리의 병이 나아지거든 잘 모시고 오도록 해라. 그리고 다른 비장들이 사또를 모시고 광가로 돌아갔어요. 배비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미인을 다시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배비장은 배가 아픈 연기를 나며 방자를 불렀어요. 방자야 아이고 배야 예? 배가 너무 아파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구나. 소인도 나리께서 애를 쓰시는 것을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사또 가시는 게 보이느냐 예? 저기 내려가십니다. 산모퉁이를 지났습니다. 저기 아늑히 가십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배비장이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내 배가 다 나았구나. 그러고는 배비장은 배비장은 재빨리 목욕하는 애랑을 보기 위해 숲속으로 몰래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그만 목소리로 방자를 불렀습니다. 예? 어째서 부르? 방자가 배비장에게 높임말도 쓰지 않았지만 애랑에게 정신이 팔려있던 배비장은 알아채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아라. 저기 무엇이 있소? 방자야 요란하게 굴지 말아라. 조용히 구경하자꾸나. 배비장은 꽃처럼 고운 애랑에 목욕하는 모습에 정신이 팔려있었습니다. 방자는 그 여인이 애랑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시치미를 떼며 다시 물었어요. 나리 도대체 무얼 보고 그렇게 혼이 나가 있습니까? 소인의 눈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놈아 저기 저 건너 흰 배로 만든 휘장 속에 목욕하는 저것을 못 본단 말이냐. 아 저 건너 목욕을 하는 여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이제야 너도 보았구나. 상놈의 눈이라 양반의 눈보다 바쁜가 보구나. 예 양반과 상민의 눈은 다릅지요. 그래서 제 눈에는 저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마음도 양반과 상민이 다릅지요. 나리 마음은 소인보다 컴컴하고 음탐하여 눈으로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그 여인을 욕심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새 양반들이 미인이라면 사족을 못 써 욕심을 낼 때 안 될 때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덤비다가 봉변도 많이 당하니 조심하십시오. 뭐라고 이놈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엿보는 것을 들켰다가는 저 여인의 남편에게 꼼짝없이 혼만 날 것이니 저 여인을 넘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오. 방자의 따끔한 말에 무한해진 배비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 허나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어쩐단 말이냐. 이때 이때 갑자기 방자가 기침을 했어요. 그러자 그 소리에 에랑이 깜짝 놀라는 채를 하고는 몸을 뭉클이며 후다닥 물밖으로 옷을 챙겨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보름 밤의 밝은 달 같았어요. 배비장은 그것을 보고 멍하니 정신을 잃고 앉았다가 방자를 나무랐습니다. 이놈 내 기침 때문에 가버리지 않았느냐. 고얀놈 같으니. 배비장이 아쉬워하며 앉아있다가 다시 방자를 불렀습니다. 얘 방자야 얘 너 저 여인을 뒤쫓아가서 인사 한 번 드리고 그 여인께 내 이야기를 전해라. 방자는 배비장의 분부대로 에랑에게로 가서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배비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남들에게 들키면 큰 탈이 날 것이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합니다. 배비장은 쓸쓸하게 긴 한숨을 내쉬면서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다. 이젠 내려가자. 차서로 돌아온 배비장은 에랑을 잊지 못해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한라산 밝은 전기를 타고 나서 그런 걸까 어쩌면 그리도 곱게 생겼을까 잊을 수가 없으니 한이로다. 이 일을 어찌 했고 그러다가 배비장은 이윽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말이나 한번 건네보고 죽으리라. 그리고 일어나 방자를 불렀어요. 얘야 방자야 얘 부르셨습니까 어서 이리로 좀 오너라 나는 죽을 병이 들었구나 무슨 병이 드셨기에 그처럼 힘들어 하십니까 약이나 두어첩 드셔보십시오 아니다 약 먹고 낳을 병이 아니다 내 병엔 따로 약이 있다 하지만 그걸 얻기가 어렵구나 그것이 무슨 약이기에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따려면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자야 그 말만 들어도 속이 시원해지는 내가 살고 죽고는 방자 내 손에 달렸다 나 좀 살려다오 나리도 죽긴 누가 죽습니까 말씀이나 하시구려 방자야 어제 한라산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기억하느냐 내가 그 여인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거 죽을 지경이로구나 네가 그 여자를 좀 볼 수 있게 해다오 그것이 병의 이유였습니까 허나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 만날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배비장은 방자를 잡고서 애걸하다시피 했습니다 방자야 될지 안 될지 편지를 써줄 테니 전해보아라 일만 잘 되면 그 대가로 300량을 주마 어떠냐 돈을 많이 준다는 소리에 방자는 못 이기는 채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전 그러시다면 편지를 써주십시오 내 너만 믿을 테니 잘 좀 해다오 배비장은 온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을 줄이면 이러했습니다 낭자를 한번 본 후 그리움으로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낭자가 그리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낭자의 손에 달렸으니 모쪼록 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방자는 그 편지를 애랑에게 전해주었어요 방자가 애랑의 답장을 받아다주니 배비장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내 대장부의 몸으로 저 때문에 병을 얻었다 하시니 어찌 가엾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녀자의 몸으로 바깥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만나기 어려우니 달이 진 깊은 밤에 벽헌당에 찾아와주세요 들켰다가는 큰일이 날 테니 만약 오시려거든 북쪽으로 살살 가볍게 걸어오세요 애랑의 편지에 배비장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도 못견디게 온몸이 쑤시던 병이 감쪽같이 나았어요 애타게 기다리던 밤이 되자 배비장은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배비랑이 몰래 다말에 개구멍으로 가만가만 자취없이 들어가자 애랑이 웃으며 나와 반겨주었어요 어서오세요 나리 애랑이 배비랑에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서로 이야기를 조곤조곤 나눈 후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장 불 켜고 문 열어라 애랑이 깜짝 놀라는 채 하고 몸을 떨며 당황하는 척했습니다 시름 밖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은 방자였어요 배비장을 놀리기 위해 방자가 애랑의 남편인 척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방자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고양개집 같으니 또 어느 놈을 방 안에 들여 두렁거리고 있느냐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영락없이 애랑의 남편이 돌아온 줄 안 배비장은 어쩔 줄을 몰라 허둥거렸지만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알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랑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기온도 세답니다 술을 좋아하고 화가 나면 대낮에도 칼을 뽑아들기까지 하는걸요 애랑의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은 배비장이 애걸복걸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낭자 제발 나를 살려주게 애랑은 언제 장만해 두었는지 커다란 자루를 꺼내가지고 입구를 벌리면서 말했어요 이곳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엔 왜 들어가라는 거요 들어가면 살 방법이 있으니 어서 들어가세요 애랑은 배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에 자루끈을 묶어 방구석에 세워놓고 불을 켰습니다 이때 방자가 문을 왈칵 열고 성큼 들어서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물었어요 방구석에 세워놓은 것은 무엇이냐 거문고에 세 줄을 달아 세워놓은 것입니다 거문고라면 좀 타보자 그러면서 방자가 대꼬챙이로 배비장 등을 탁탁 쳤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배비장은 아픔을 꾹 참고 방자가 대꼬챙이로 때릴 때마다 자루 속에서 둥덩둥덩하고 가야금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배비장의 코를 탁 쳤어요 배비장이 입으로 소리를 내자 방자는 웃음을 참으며 애랑의 남편인 척 연기를 냈습니다 거문고가 이상하구나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말이다 대체 어찌 된 놈의 거문고냐 이건 희귀한 거문고라서 그렇사옵니다 그럼 거문고를 타보거라 그 소리를 들으며 술 한잔 해야겠다 내 오줌 누구 오마 방자는 문 밖으로 나가서 방 안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배비장이 어떻게 하는지 엿들었습니다 자루 속에 있던 배비장은 덜덜 떨면서 말했어요 낭자 그자가 거문고를 꺼내볼 것 같으니 나를 다른 데로 옮겨주시오 이곳으로 어서 들어가세요 에랑은 피나무로 만든 괴를 열고 말했습니다 배비장은 괴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생각할수록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에랑이 괴를 닦고 자물쇠를 덜커덕 채우니 이제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이때 나갔던 방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잠시 졸던 사이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백발노인이 나를 불러 내 집에 거문고와 피나무개가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어서 거문고와 저 괴를 태워버려라 괴속에서 이야기를 들은 배비장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불에 타 죽게 생겼구나 어찌 한단 말이냐 이때 에랑이 연기를 하며 악을 썼어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물건을 불태우다니 말도 안 됩니다 감히 네가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냐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 이 귀신 등 괴를 태워버릴 테니 그리 알거라 그러고는 방자가 괴를 어깨에 걸머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배비장이 괴 안에서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요 귀신 붙은 괴요 그 괴를 내게 넘기는 건 어떻소 그러시오 방자가 사내에게 괴짝을 넘기자 사내는 괴짝을 지고 사또가 있는 광가로 갔어요 그리고 광가 마당에 놓고 물에 던지는 듯 말을 하며 괴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들었습니다 괴속 귀신아 이 파도에 띄울 테니 멀리 떠나가 버려라 괴 안에 갇힌 탓에 바깥을 볼 수 없는 배비장은 영락없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제 괴가 물속에 가라앉나 보구나 이렇게 죽게 되다니 그런데 얼마 후에 밖에서 어기어차 하며 배전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그 소리는 광가에 모인 사령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내는 소리였어요 배비장은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소리를 질렀지요 거기 가는 배 멈추시오 이상하다 바다에 떠다니는 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구나 사령들은 능청스럽게 거짓으로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배비장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 괴를 배에 실어주지 않겠소 이러다 사람 죽겠소 괴 귀시민이라도 붙었는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에이 어서 노를 저어 가세 제발 부탁이오 나는 사람이니 부디 살려주시오 사람이라면 어디 사는지 말해보시오 제주의 사오 제주라는 곳에 미인이 많이 산다는데 자네도 분명히 부녀자에게 반해 찾아갔다 그 지경이 되었나 보군 올소이다 그런 놈을 우리 배에 데우고 싶지는 않소 대신 괴를 열어줄 테니 헤엄쳐서 돌아가시오 문이 열리면 짠물이 들이닥칠 테니 눈을 감고 헤엄치는 게 좋을 거요 그리고 사령이 다가가 자물쇠를 덜거덩 열어놓자 바닷속인 줄 난 배비장은 알몸으로 쑥 나와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위를 낙물고 허우적 거렸습니다 한참을 한참을 팔을 허우적 거리다 광가 대또에 머리를 부딪히자 배비장의 눈앞이 번쩍 해서 두 눈을 떴어요 배비장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광가에 사또가 앉아있고 주변의 다른 비장들과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웃음을 참느라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웃으며 물었지요 자네 그 꼴은 웬일이요 배비장은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배비장은 부끄럽고 당황한 채로 방자가 갖다준 옷을 입고 자기 처소로 돌아와 이마를 싸매고 들어 누웠습니다 배비장이 당한 일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제주 전체로 퍼졌어요 창피함을 견딜 수 없었던 배비장은 굳은 결심을 하고 사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꼭 가야겠는가 예 더는 이곳에 있지 못하겠습니다 섭섭하지만 그대가 그렇게 바란다니 어쩔 수 없군 배비장은 사또의 허락을 받고 한숨을 몰아쉬며 바닷가로 걸어나가 터덜터덜 한양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박재상 이야기 신라 네모랑이 세상을 떠나자 왕자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임금지반 출신인 실성이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실성은 네모랑 때 왕에 의해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졌고 거의 10년 만에 겨우 신라로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는 네모랑에게 원안을 품고 있었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네모랑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인 복호를 고구려의 막내인 미사은을 외에 볼모로 보내어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삼형제의 마지인 놀지가 눈에 가시었지요 나도 그랬으니 저놈 역시 자기 동생들을 먼 곳에 볼모로 보낸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점점 불안해하던 실성왕은 마침내 눈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을 때 친하게 사귄 사람을 신라로 부르는 한편 몰래 이런 편지를 전했습니다 눈지를 보내어 그대를 맞이하게 할 터이니 그를 보는 즉시 없애도록 하오 그런 줄도 모르고 놀지는 왕의 명을 받아 고구려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떠났지요 이때 그의 나이 스물여덟 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성왕의 부탁을 받고 오던 고구려 사람이 중간에서 놀지를 만나자 마음이 변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대 그대의 임금께서 나더러 그대를 죽이라고 하셨으나 이렇게 만나니 차마 그 짓을 못하게 꾸려 내가 몸이 아파 그냥 되돌아간다고 전하시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인사를 하고 돌아온 눌지는 시치미를 떼고 대궐에 들어가서 실성왕을 만나자마자 번개같이 가슴에다 칼을 꽂았습니다 그렇게 왕을 죽이고 그는 셋으로 왕위에 올라 제 19대 왕이 되었지요 이때 우리나라에 있던 내 왕국 가운데에서 고구려가 땅이 가장 넓고 힘이 강했으며 백제와 신라와 가야는 땅이 작을 뿐 아니라 힘도 약했습니다 놀지왕은 외국에 붙잡혀 있는 두 아우가 불쌍하고 그리워 하루도 슬퍼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 나라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놀지왕은 즐거워 하기는 거녕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어요 선왕이 우리 부왕에 대한 원한으로 내 아우들을 고구려와 외에 볼모로 보내는 바람에 생이별하여 오늘에 이르니 이 몸 비록 임금이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으나 무슨 즐거움이 있겠소 더구나 오늘처럼 기쁜 날에는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는 구려 아우드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으면 좋으렴만 살아생전 만나볼 그리움이 그러자 신하들이 입을 모아 아래 였습니다 대왕마마 이 일은 매우 어려운 만큼 지혜 지혜 지혜와 용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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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한시름 놓이고 희망이 생기는 구려. 늘지왕은 박재상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신은 먼저 고구려부터 다녀오고 그런 다음 왜 건너갈까 하옵니다. 그렇게 하오 오로지 경만 믿겠소. 이윽고 박재상이 떠나는 날 늘지왕은 술잔을 나누며 극진히 배웅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변장하고 고구려 땅에 들어간 박재상은 고생 끝에 드디어 평양성에 도착하여 몰래 복호를 만났습니다. 비록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을 망정 조롱 속에 든 새해 신세나 다름없던 복호는 박재상을 만나자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어요. 두 사람은 탈출할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박재상이 말했어요. 육로로 가는 것은 붙잡히기 쉬워 위험합니다. 우선 서해바다로 빠져나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배를 버리고 묻해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눈을 피해 내려가려면 무사히 이 땅을 벗어나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언제 출발하는 것이 좋겠소. 5월 보름날 달 밝은 밤으로 정합시다. 제가 먼저 배를 마련하여 대동강 한가에 대놓고 있겠습니다. 잘 알겠소. 그러기에 앞서 이곳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집안일꾼 속에도 감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 날짜가 가까워지거든 아프다고 거지 핑계를 대고 자리에 누워 계십시오. 그랬다가 보름날 밤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몰래 빠져나오십시오. 박재상이 일러주는 대로 보코는 보름날이 다가오자 몸이 불편하다고 속이고 며칠 동안 대걸 조회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름날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 약속 장소인 강가로 나갔지요. 박재상은 미리 배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다가 보코를 얼른 태워 강 아래쪽으로 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보코의 탈출 사실을 알고 수십 명의 추격대가 강가로 들이닥쳤어요. 그러나 보코가 비록 볼모의 몸으로 있을 망정 평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화살의 촉을 빼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 덕택에 두 사람은 무사히 서해바다로 빠져나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운 아우를 만난 놀지왕은 말할 수 없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퍼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습니다. 두 아우는 과인에게 양팔 양눈과 같은데 이제 보코 아우가 돌아오니 외파리의 애꾸눈과 같구나 지금쯤 미사은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러자 박재상이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신이 비록 재주없고 어리석으나 이미 한 분을 모시고 왔으니 또 한 분도 구출 못하겠사옵니까 그러나 외왕은 교활하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꾀를 써야 할 것이옵니다. 신이 곧바로 바다를 건너가 외왕을 만날 터이오니 대왕께서는 신이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친 것처럼 소문을 버트리시옵소서 박재상은 대궐에서 나오자마자 집에도 들르지 않은 채 말을 타고 동쪽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박재상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바닷가로 달려갔으나 이미 배는 노를 저어 돛을 올리고 있었지요. 아내가 울며 간절히 불렀지만 박재상은 손만 흔들고는 그대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윽고 삼나라 외에 도착한 박재상은 외왕을 만나 울며 말했어요. 신은 신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바쳤으나 어리석은 왕이 아무 죄도 없는 신의 아비와 형제를 죽였나이다. 이에 신 또한 목숨이 위태로워서 간신히 도망쳐 왔사오니 대왕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외왕은 박재상을 신하로 받아들여 집도 주고 아무 불편 없이 살도록 해 주었어요. 한편으로 외왕은 밀사를 신라에 보내어 박재상이 사신으로 고구려에 다녀오자마자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급히 도망쳤고 그 가족은 꼼짝 못하고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박재상을 완전히 신임하고 그가 미사은을 만나는 것도 허락했지요. 박재상은 미사은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 놀기도 하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 외왕에게 바쳐 기쁘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탈출 계획을 짰어요.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공자께서는 어서 출발하십시오. 아니 같이 가지 않고 나 혼자 떠나란 말입니까? 신이 함께 움직이면 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급히 쫓을 것입니다. 신은 여기나마 추격을 막겠습니다. 미사은이 울며 말했습니다. 경은 내게 아버지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경을 두고 어찌 나 혼자 가란 말입니까? 공자께서 고국에 무사히 도착하시고 임금께서 기뻐하시면 신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박재상은 미사은에게 이별주를 따른 다음 미사은을 따라와 있던 시종 강구려에게 어서 주인을 모시고 몰래 떠나도록 재촉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는 미사은의 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들자 박재상은 문을 열고 나가 외인들을 속였습니다. 공자께서 어제 사냥하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일찍 못 일어나겠다고 하시네. 외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으나 해가 높이 떠도 미사은이 일어나는 기척이 없자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제야 박재상은 사실을 덜어놓았어요. 공자께서는 벌써 떠난 지 오래되었느니라. 깜짝 놀란 외인들이 급히 대궐에 달려가 보고하자 외왕은 날랭 기병을 보내어 미사은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은을 태운 배는 이미 멀리 떠나간 뒤였어요. 외왕은 즉시 박재상을 잡아들였습니다. 과인이 너를 낚여 많은 은혜를 베풀었거늘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는고 박재상이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라의 신하이지 외의 신하가 아니오 마땅히 우리 임금의 뜻을 받들었을 뿐이니 달리 할 말이 없소. 그 입 다물라. 이미 과인의 신하가 되었으면서 어찌 감히 신라의 신하라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 큰 벌을 내려야 마땅하나 특별히 내 재주를 낚여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다시 물어서 신라의 신하라고 대답하면 다섯 가지 모진 형벌을 내릴 것이고 과인의 신하라고 대답하면 벌하지 않고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재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라리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의 신하가 될 수 없고 신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외의 벼슬과 녹봉은 받고 싶지 않다. 노발대발한 외왕은 박재상의 발바닥 살가죽을 뜨겁게 하는 고문을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고 신라의 신하인이라 박재상이 대답했어요. 이번에도 박재상을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끝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박재상은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미사은이 무사히 고국에 도착하자 눌지왕은 복호와 함께 성 밖까지 나와서 맞이했어요. 삼형제는 다시 만난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얼싸 안았습니다. 눌지왕은 대궐에 돌아가자마자 성대한 잔치를 열고 나라 안에 대사령을 내렸어요. 눌지왕은 박재상의 충절을 기려 그 아내에게 국대부인이란 칭호를 내리고 그의 딸을 미사은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박재상은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았답니다. 어린 사또 옛날 어느 고울에 나이 어린 원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원님은 그 고울에서 가장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대개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열여섯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원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밑에서 일하는 벼슬이 낮은 사람들이 원님을 깔보았습니다.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원님 눈을 피해가며 놀고 원님이 시키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저희들끼리 모였다 하면 원님의 흉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 게다가 원님을 봐도 인사를 하기는커녕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나이 어린 원님은 아랫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이놈들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말리라. 원님은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이 이방을 불렀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왜 오라가라 하는 거야? 이방 또한 원님을 깔보았지요. 사또 왜 부르시죠? 이방은 달갑지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석수장이를 불러오시오. 원님이 명령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시죠? 이방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차차 알게 될 거요. 원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좀 알면 안됩니까? 어디다가 쓸 석수장인지 알아야 맞춰서 부르죠. 이방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했어요. 불러오라면 불러오지 말이 많구나. 원님은 이방을 나무랐습니다. 이방은 원님 앞에서 투덜거리면서 사령들에게 일렀습니다. 석수장이를 불러오너라. 이방의 말이 떨어지자 사령들은 쪼르르 밖으로 달려나가 석수장이 한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대가 돌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하옵니다. 사또나리. 원님이 묻자 석수장이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위아래를 알아보는군. 어서 이리로 올라오게나. 원님은 석수장이를 단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돌갓을 만들 수 있는가? 원님은 귀엣말로 물었어요? 네, 사또나리. 그럼 돌갓 일곱 개만 만들어오게.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네. 석수장이는 돌갓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이 직접 은밀하게 시키는 일이어서 묻지 않았지요. 이방이 무슨 일을 시키더냐고 물었지만 석수장이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일터로 와서 돌갓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참 별일도 다 있네. 돌 일을 몇십 년 했지만 돌로 갓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인걸. 혼자 말을 한 석수장이는 돌을 다듬으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돌갓이 하나 둘 만들어지는군. 돌갓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면서 무엇에 쓸 거냐고 물었어요. 무엇에 쓸 건지 낸들 알겠소. 그럼 누구 부탁으로 만드는 거요? 사또나리요. 석수장이는 자기도 모르게 사또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새로 부임해온 애송이 사또가 만들어 오랬단 말이요? 사람들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관가에서 원님을 우습게 보아 고울 사람들도 우습게 보았어요.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마시오. 사또께서 나에게 은밀하게 시킨 거라오. 석수장이는 겁이 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돌갓이 다 만들어지자 석수장이는 그것을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원님은 석수장이에게 후학의 값을 쳐주었어요. 원님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아래 벼슬아치들을 불렀습니다. 듣거라. 내가 이 고울에 와보니 너희 목이 너무 빳빳하다. 그건 아마도 너희들이 쓴 갓이 가벼워 그런 모양이다. 해서 돌갓을 마련했으니 오늘부터 이것을 쓰고 다녀 빳빳해진 목을 고치도록 하여라. 네. 벼슬아치들은 아무리 어려도 원님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갓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돌갓을 쓴 벼슬아치들은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녔습니다. 돌갓을 쓰고 가만히 있어도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우리가 사또에게 큰 잘못을 했구나. 그제야 벼슬아치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사또나리 소인들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해 주시면 사또나리를 하늘같이 모시겠나이다. 벼슬아치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너희 잘못을 알았으면 돌갓을 벗어도 좋다. 앞으로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다시 또 돌갓을 쓸 줄로 알거라. 원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벼슬아치들은 돌갓을 벗어놓고는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벼슬아치들은 나이 어린 원님에게 머리를 숙이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벌을 개 못 준다는 옛말처럼 벼슬아치들은 얼마 안 가서 또 어린 원님을 깔보기 시작했어요. 원님의 흉을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럿이 짜고는 원님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원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척했어요. 하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호박씨를 깠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 저희 마음대로 해서 원님은 있으나 마나였지요. 이것들이 또 시작이군. 그렇다고 이번에는 돌갓을 씌울 수는 없는 일이고. 어린 원님은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여봐라 냉큼 가서 수숫대를 베어오너라. 이방과 사령들은 수숫대를 베어왔습니다. 원님은 벼슬아치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어요. 이 수숫대는 얼마 동안 자란 것이냐. 어린 원님의 물음에 벼슬아치들은 낄낄 웃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물었기 때문이지요. 올 봄에 심었으니까 1년이 안 되지요. 잘 말했다. 이 수숫대는 자란 지가 1년도 채 안 되었다. 너희는 이 수숫대 하나씩을 옷소매 속에 꺾어지지 않도록 넣어보아라. 넣지 못하면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벼슬아치들은 수숫대를 들고 옷소매 속에 넣으려 했지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못 넣느냐. 원님이 나무랗지요. 사또날이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1년도 안 자란 걸 옷소매 속에 넣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16년 동안이나 살아온 나를 너희 손안에 넣으려 하느냐. 원님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사, 사또날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벼슬아치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진심으로 잘못을 빌자 원님은 벼슬아치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벼슬아치들은 나이 어린 원님을 잘 받들어 모셨다고 합니다. 개똥보리밥 방문을 열고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린 며느리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며느리가 대신 품파리를 하여 늙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어요. 식구는 둘뿐이지만 워낙 가난하여 날마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얻은 쌀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된 일을 하는 며느리가 몹시 안타까웠어요. 조금이라도 돈벌이를 하여 며느리의 힘을 덜어주고 싶어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연휴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이웃마을로 농사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부터 비가 줄기차게 내려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못하니 그만 돌아가세요. 오늘 품삭은 내일 와서 반나절을 채운 다음에 받아가십시오. 주인의 말을 듣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저녁밥을 지을 곡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쩌지 몸이 쇄약하신 아버님이 저녁을 굶고 주무시면 안 되는데 며느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게으른 탓이야 좀 더 부지런히 일해서 양식을 넉넉히 장만해 놓아야 하는 건데 아버님께 큰 죄를 지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비를 맞으며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말로 들어설 때였어요. 며느리는 우연히 길바닥에 떨어진 개똥무더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릿살이다. 며느리는 반가워서 얼른 허리를 굽혀 집어보니 틀림없는 보릿살이었어요. 더러운 개똥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아직도 똥찌꺼기가 묻어있는 보릿살이 소복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개가 배가 고파 곶간에 있는 보릿살을 잔뜩 훔쳐먹고 눈 개똥이었어요. 시아버지 저녁거리가 없어 눈물까지 흘리며 걱정하던 며느리는 개똥에서 나온 보릿살이었지만 조금도 더러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보릿살로 아버님 저녁을 지어드려야겠어. 며느리는 길바닥에 흩어진 보릿살 알갱이를 하나하나 주워 치마폭에 싸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가지 쏟아놓자 개통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깨끗한 물로 씻고 또 씻어내자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보릿살이 되었습니다. 개똥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 보릿살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아버지의 저녁밥을 풀려고 하자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더러운 개똥에 섞인 보릿살로 지은 밥을 감히 시아버지께 드리다니 혹시 드시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내가 못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온갖 생각이 떠올라 망설이다가 자기가 먼저 밥 한 숟갈을 떠서 먹어보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맛있는 보리밥이었어요. 며느리는 안심하고 밥상을 차려 시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밥상은 유난히 맛있구나. 고추장 한 가지만 있어도 한 그릇 뚝딱 하겠다.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밥그릇에 비우고 상을 물렸습니다. 아버님이 맛있게 드셨으니까 괜찮아. 내가 잘한 거야. 며느리는 흐뭇한 마음으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져서 그칠 듯 하던 비가 갑자기 소나기로 바뀌며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어요.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개똥보리살로 밥을 지어드려 죄를 받는 게 아닐까? 며느리는 마음이 답답하여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가 부엌에서 막 나올 때 였어요. 비가 쏟아지는 어둑어둑한 마당 한 가운데에 괴짝 같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는 궁금하여 얼른 다가가서 살펴보니 곡식을 넣어두는 작은 뒤주였어요. 웬 뒤주가 여기 있을까? 며느리는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산은 비에 젖지 않도록 부엌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뚜껑을 열어본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하얀 쌀이 뒤주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릿살도 제대로 구경 못하는 처지에 쌀을 본 며느리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뒤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뒤주를 열어본 시아버지도 깜짝 놀랐지요. 아버님 뒤주 임자를 찾아 돌려주어야 겠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밤중에 누가 이 무거운 뒤주를 갖다 놓겠느냐. 예야 이 뒤주는 아무래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같구나. 늙은 시아비를 극진히 모시는 내 효성이 갸륵하여 주신 게 틀림없으니 소중히 쓰도록 해라.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에 따라 뒤주를 방 안에 들여놓았으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개똥밥으로 저녁밥을 지어드린 며느리를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하시다니. 며느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낱낱이 털어놓았지요. 아버님 부류를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화를 내기는 커녕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아무나 못 먹는 귀한 개똥밥이라 맛이 좋았던 모양이구나. 며느라 고맙다. 시아비를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의 효성이 이렇게 지극한데 어찌 하늘인들 감동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너의 효성 덕분에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우리 집안의 큰 경사로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는 뒤주의 쌀로 시아버지를 더 극진히 잘 받들어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새 딸의 부료 여보 어서 이 미역국을 들고 기운을 차리고 려 나는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단 말이오. 김서방은 수저도 들지 않은 채 밥상을 물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위로 하였습니다. 위로 딸만 둘을 둔 아내는 이번만은 아들을 낳겠다고 벼르다가 또 딸을 낳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이를 너무 먹어 아이를 더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서방도 마음속으로는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바랬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서방 내외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셋 딸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김서방은 물려받은 재산은 별로 없었지만 워낙 부지런하고 알뜰하여 땅을 많이 사들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와 둘째 딸 모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은 막내딸마저 시집을 보내자 집안이 텅 비어 마치 절간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두뇌 외만 있으니 정말 쓸쓸하구려. 미안해요. 내가 아들을 못 낳은 탓이지요.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아내는 죄지은 사람처럼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담배만 뻐근뻐근 피우고 있던 김서방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마음을 떠보려고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농사일이 힘에 붙이는 군요. 그래서 이를 도와줄 양자를 드릴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아들 못 낳은 것을 늘 죄스럽게 생각하던 김서방의 말을 듣고 아내는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왕이면 장성한 양아들을 들여 농사일을 맡기고 편히 지내세요. 이리하여 김서방은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젊은이를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보았어요. 김서방 내외를 양아들 내외는 열심히 농사일을 하며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김서방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핏줄도 아닌 양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는 너무 고생시키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두 늙은이를 보살 늙은이를 보살피며 아이 키우고 농사짓기에 눈코 들새 없이 바쁜 양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김서방은 생각 끝에 딴살림을 차려 양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러나 양아들과 며느리는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며 살겠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두 늙은이는 아직은 기력이 있으니 걱정 말아라. 너희들끼리 나가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다가 우리가 더 늙으면 들어와 보살 펴다오. 김서방은 양아들 내를 억지로 떠밀다시피 살림을 차려 내보냈습니다.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어요. 김서방 대회는 이제 너무 늙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집과 논밭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몽땅 내주자니 시집 보낸 딸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신 마직이나 되는 적지 않은 땅을 모두 양아들에게만 물려줄 수는 없죠. 새 딸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줍시다. 김서방 아내의 생각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요 딸들의 본지도 오래되었으니 내가 찾아가 만나보고 눈밭을 떼어주고 오겠어요? 김서방 은 이렇게 마음 먹고 먼저 고개 넘어 첫째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첫째 딸 혼자 우물가에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첫째야 아비가 왔다. 잘 있었니? 오랜만에 딸을 본 김서방 반가워서 큰 소리로 부르자 첫째 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첫째 딸은 반갑지도 않은지 안신 채로 아버지를 흙이 쳐다보고는 방망이지를 딱딱 계속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웬일이세요? 허구한 날 집에만 계시다가 하필이면 바쁜 때 오셨군요. 빨래감이 밀려 정신이 없는데 김서방은 딸이 일이 힘들어 짜증을 부리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구나 어서 하던 빨래나 마치거라 예 빨리 끝낼 테니 기다리세요. 김서방은 일을 마치면 땅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렸으나 수북이 쌓인 빨래감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아버지에게 눈길 한 번 보내지 않고 방망이만 토닥토닥 두드려댔어요. 저 빨래를 다하려면 날이 저물겠어. 한참 서서 기다리던 김서방은 그만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고얀 것 같으니 아무리 바빠도 아비에게 이럴 수 있나. 첫째 딸의 집을 나선 김서방은 둘째 딸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둘째 딸의 식구들도 모두 들에 일하러 나갔는지 집안에선 딸 혼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야 아비다. 그동안 잘 지냈니. 김서방은 몹시 반가웠으나 둘째 딸은 고개만 들어 쳐다보고는 바느질을 계속하며 말했습니다. 아무 기별도 없이 이렇게 불쑥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일 시아버지가 입고 나들이 하실 옷이라 오늘 마쳐야 돼요. 다 지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둘째 딸은 오랜만에 찾아온 아버지를 마당에 세워놓고 바느질만 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나 저제나 옷을 다 짚고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었지요. 바느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김서방이 방안을 들여다보니 바느질을 한다던 둘째 딸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고연 자식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서방은 간다는 말도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김서방은 서둘러 막내딸네 집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어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막내딸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막내딸을 보자 반가워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막내야 아비가 왔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본 막내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무 기별도 없이 해질녘 불쑥 오시면 어떻게 해요. 시집 식구들이 먹을 저녁밥밖에 없는데 새로 밥을 지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막내딸은 부산을 떨며 저녁상을 새로 차리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밥상은 커녕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김서방이 살그머니 부엌을 들여다보니 밥을 새로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일부러 빈 밥그릇 소리만 요란하게 내고 있었어요. 얘야 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구나 시댁 식구들이 들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만 돌아가야 겠다. 막내딸은 아버지가 돌아간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부엉 문 틈으로 얼굴만 빡금이 내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안녕히 가세요. 김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이 막내딸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못된 것 같으니 세 딸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아 김서방은 마음이 허전하였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으나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 해졌어요.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어두워서 길을 분간하기 조차 어려웠습니다. 김서방은 고개 아랫마을에 사는 양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좀 늦었지만 하룻밤 묵었다 갈 수밖에 없겠다. 세 딸을 찾아갔다가 헛걸음을 친 김서방으로서는 밤중에 양아들을 찾아간다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더듬거리며 간신히 양아들의 집 앞에 닿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불빛 아래서 배를 짜고 있었어요. 낮에는 농사일이 바빠서 밤에 짜는 모양입니다. 며느라 시아비가 왔다. 김서방은 반가워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보자 급히 배틀에서 내려와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길이 어두워 찾아오시기 힘드셨지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양아들도 반기며 사랑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양아들 내외는 아버지를 안방에 모셔놓고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암탉을 잡고 쌀밥을 새로 지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찬이 부실해서 죄송해요. 오실 줄 알았으면 장에 가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약주와 조기도 사오는 건데 며느리의 말에 김서방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록 양아들과 며느리지만 효심이 극진하구나. 김서방은 핏줄인 셋 딸의 쌀쌀한 모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 얼굴을 불켰습니다. 푸짐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지낸 김서방은 이튿날 아침에 양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김서방은 밤새 궁리한 일을 이야기해주고는 절대로 비밀로 한다는 다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이 셋 딸들의 속마음을 확실히 알고 싶어 거짓으로 일을 꾸민 것입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셋 딸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은 안방에 병풍을 치고 뒤쪽에 죽은 듯이 누워서 딸들이 올 때를 기다렸지요.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슬피 울어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가엾은 딸 어찌 살라고 먼저 가셨단 말이오. 저희 집에 오셨을 때 하던 빨래 팽개치고 안방에 모셔놓고 암탉 잡고 연관굽이 푹 져서 한상 잘 차려드린 게 엊그젠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오.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는 문전 옥답 열맞이게 준다 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신단 말인가요? 첫째 딸이 어찌나 슬피 우는지 속마음을 빠니 알고 있는 어머니도 저도 모르게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에는 둘째 딸이 와서 머리를 풀어 해치고 제 가슴을 펑펑치며 슬피 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바늘질하던 시아버지요 팽개치고 염소 잡아 푹 고아 보신시켜드린 게 엊그젠데 염소탕 한 그릇 쭉 드시고 힘이 솟는다면서 강 건너 기름진 돈 열맞이기 떼어준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셨단 말인가요?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염소를 고아주었다고 하자 암탉과 굴비를 해드렸다고 한 첫째 딸은 몹시 아쉬워 했습니다. 이왕이면 송아지를 잡아 고아드렸다고 할 걸 잘못했어. 첫째 딸은 눈물을 닦는 채 하면서 둘째를 얄미운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막내 막내딸도 뒤따라 들어와서 땅을 치며 슬피 울었어요. 아버지 지난번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시댁 식구 저녁 짓다 말고 뛰어나가 돼지 잡아 드렸는데 고기 한 주에 약주 한 잔 쭉 드시고는 밭을 몽땅 제게 주신다더니 돌아가신 건가요? 병풍 뒤에 누워 송장 노릇을 하던 김서방은 세 딸들의 거짓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김서방은 벌떡 일어나 병풍을 발로 힘껏 걷어찼어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큰소리로 통곡하던 세 딸들은 죽은 아버지가 꼿꼿이 일어나서 노려보자 기겁을 하였습니다. 세 딸들은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 고얀 것들 아비를 본체만체 하고는 하던 일 뱅개치고 뛰어나와 맞아들였다고 게다가 찬밥 한 그릇 내놓지 않고는 암탉 잡고 굴비 지고 염소와 돼지까지 잡아 대접했다고 거짓말을 내? 김서방의 호통에 비로소 속은 주를 난 세 딸들은 얼굴도 못 들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 도망가 버렸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양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의 효도를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논밭에 비롯한 모든 재산을 양아들 내외에게 몽땅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착한 외쪽이, 늙음아까지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딱 한 명이라도 자식을 두는 것이 이 부부의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밤,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더니 곶감 세 개를 주었어요. 부인은 곶감을 받아 두 개를 먹었습니다. 막 세 개째를 먹으려는데 남편이 나눠 먹자며 절반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열 달 뒤 아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위로 두 형은 보통 아이였는데 셋째는 외쪽이었어요. 외쪽이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머리도 절반, 몸뚱이도 절반, 모두 절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아주 세고 걸어다니는 것도 썩 잘했습니다. 게다가 형들보다 더 똑똑했지요. 형들은 외쪽이를 미워했습니다. 외쪽이 주제에 무슨 일이든 자기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막내를 없애버릴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외쪽이를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라고 외쪽이를 큰 나무에다 꽁꽁 묶어놓고 자기들끼리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외쪽이는 힘을 한 번 주더니 나무를 뿌리채 뽑았습니다. 외쪽이는 나무를 진 채 집으로 와서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외쪽이가 커다란 나무를 지고 오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얘야. 이게 웬 나무냐? 어머니가 묻자 외쪽이는 씩 웃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뗄감으로 쓰시고 줄은 빨랫줄이나 하세요. 혹시 누가 너를 나무에 묶었느냐?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외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무를 뽑으려고 혼자 묶었어요. 외쪽이는 형들이 한 짓을 일러바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착한 아우였건만 형들은 외쪽이를 더욱 미워하며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어요. 하루는 형들이 외쪽이에게 땅을 깊이 파괴했습니다. 외쪽이가 시키는 대로 하자 형들은 위에서 흙과 돌을 던져 외쪽이를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은 까물어칠 뻔했어요. 외쪽이가 먼저 돌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형들은 외쪽이를 죽이려고 온갖 꾀를 다 냈지만 그럴 때마다 외쪽이는 잘 피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또 외쪽이에게 나무를 해오라며 깊은 산속으로 보냈습니다. 한참 오르다 보니 숲속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이 일어난 외쪽이는 말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도깨비 셋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바로 외쪽인의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외쪽이는 착한 아이인데 그 형들이 늘 아우를 죽이려고 늘지 뭐야. 저 나이 나쁜 형들 같으니 우리가 외쪽이를 위해 형들을 없애버릴까? 한 도깨비의 말을 모두 찬성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어떻게 죽이지? 키 작은 도깨비가 다른 도깨비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꾀가 많은 도깨비가 침묵을 깨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큰 형이 장가가는 날에 죽이자 너는 큰 형이 지나가는 길에 독이 든 샘물로 변해 있어. 그러다가 큰 형이 목이 말라 그 물을 마시면 죽겠지. 키가 큰 다른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꾀돌이 도깨비는 키 큰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커다란 배나무로 변해서 맛있어 보이는 배를 잔뜩 매달고 있어. 큰 형이 배를 따먹으면 죽도록 말이야. 그래도 죽지 않으면 내가 송곳이 되어 신부네 집 선반 위에 있을게. 그러다가 방에 들어오면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야지. 도깨비들의 얘기를 다 들은 외쪽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큰 형이 장가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외쪽이는 마부가 되어 큰 형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큰 형은 이 말을 듣고 펄펄 뛰었지요. 왜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야? 절대 안 돼. 하지만 외쪽이는 꼭 따라가겠다고 부득부득 고집을 부렸어요. 큰 형은 할 수 없이 외쪽이에게 마부를 시켰습니다. 고삐를 잡은 외쪽이는 말을 재촉했습니다. 외쪽이가 쉬지도 않고 말을 모는 바람에 큰 형은 목이 말랐어요. 마침 길 옆에 맑은 샘이 나타났습니다. 큰 형은 샘을 보자마자 외쪽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외쪽이는 못 들은 척 더 빨리 말을 몰았습니다. 큰 형은 외쪽이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마구 화를 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큰 형은 외쪽이에게 배를 따라고 시켰어요. 이번에도 외쪽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형은 또 외쪽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두 형제는 샘물과 배나무를 무사히 지나 신부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쪽이는 손살같이 신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선반 위에 있는 송곳을 집어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화가 난 형은 외쪽이를 크게 야단치려다가 손님이 많아 꾹 참았어요. 신부 집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느라 음식을 많이 차렸습니다. 외쪽이는 혼자서 백명분의 음식을 먹어 치웠지요. 홀래를 다 치르고 외쪽이는 큰 형 부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쪽이는 형에게 도깨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은 외쪽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외쪽이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고 싶었어요. 외쪽이는 어머니에게 아랫마을 대감집으로 장가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얘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령 내가 몸이 멀쩡하더라도 우리 집과 혼인을 할 리가 없는데 그런 집에서 어디 외쪽이 사위를 보려고 들겠니. 어머니가 타일렀지만 외쪽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 가서 말씀이나 해보세요. 외쪽이의 애원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대감집으로 갔습니다. 제 아들 외쪽이가 이 댁에 장가를 들고 싶답니다.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모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은 화를 벌컥 냈어요.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는 게냐. 대감은 어머니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다음날 외쪽이가 직접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외쪽이는 대감에게 다짜고짜 말했어요. 이 집 셋째 따님한테 장가를 들 테니 그리 아십시오. 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양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대감은 외쪽이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외쪽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외쪽이는 장가 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제가 몰래 따님을 업어가면 어쩌시겠습니까? 외쪽이의 말에 대감은 코우샘을 쳤습니다. 어디 한번 채 죽고 업어가 보거라. 하지만 붙잡히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감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외쪽이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와서 업어가겠습니다. 외쪽이는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지붕과 대문, 마당 곳곳에 하인들을 두어 지키게 했지요. 부인과 아들들에게는 방에서 막내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외쪽이는 산으로 올라가 대감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에 불을 환히 밝힌 대감집은 지붕이며 대문, 마당에 온통 하인들이 지키고 서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외쪽이는 그날 밤 대감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대감이 외쪽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얀놈, 양반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느냐? 외쪽이는 슬픈듯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가려고 했습니다. 한데 어머님께서 대감께 뺨을 맞고 들어놓으셨지 뭡니까? 먼 데까지 약을 지으러 다녀오느라 갈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꼭 가겠습니다. 부모 때문에 못 왔다고 하니 이번 한 번은 특별히 용서해 주마. 허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 대감은 헛기침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대감은 그날도 하인과 아들들에게 어제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지키게 했습니다. 외쪽이는 또 앞산에서 대감집을 살핀 뒤 그날 밤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대감이 외쪽이 집에 오더니 양반에게 사기치는 놈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외쪽이는 어제도 어머니의 병원 때문에 갈 틈이 없었다고 핑계를 댄 다음 오늘 밤에는 틀림없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외쪽이의 말을 듣고 돌아와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밤을 세운 대감집 식구들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어느 틈엔가 모두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외쪽이는 소리 없이 다가가 지붕을 지키는 하인에게 시루를 씌웠습니다. 마당을 지키는 하인에게는 솥을 씌웠고 대문을 지키는 하인은 상투를 풀어 문고리에 묶었지요. 안방에서 졸고 있던 대감의 수염에는 황을 발라놓고 부인의 입에는 피리를 물려놓았으며 아들의 소매에는 돌을 넣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불을 모두 껐어요. 외쪽이가 막내딸을 업어간다. 외쪽이는 막내딸을 업고는 소리를 지르며 유유히 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막내딸도 업혀가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 소리에 식구들 모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대감집은 난리가 났어요. 아들이 불을 켜려고 성냥을 긋자 그 불이 대감의 수염에 옮겨붙어 수염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불을 끄려고 소매로 대감의 턱을 툭툭 치는 바람에 소매 속에 들어있던 돌이 대감의 이를 부수고 말았지요. 잠에서 깬 대감 부위는 입에 문 피리 때문에 소리를 지를 때마다 삘릴리 삘릴리 피리 소리를 냈습니다. 지붕에 있는 하인들은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하늘에 별만 보이고 앞이 안 보이네. 마당에 있는 하인들도 소리쳤어요. 하늘이 무너져 온통 깜깜하잖아.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 쪽에서도 아우성 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제발 상투를 놓아주십시오. 모두들 소리만 칠 뿐 아무도 외쪽이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외쪽이는 이렇게 해서 예쁜 색실을 넣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배나무골 도령 어느 작은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딸 세 식구가 웃음꽃을 피우며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딸 이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지요. 어느 날 몸이 약한 어머니가 어린 이와를 남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한 이와를 위해 새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새 어머니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자기가 데리고 온 딸만 귀여워하고 이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참나물이 먹고 싶으니 산에 가서 참나물을 뜯어오너라. 새 어머니가 사나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겨울에 나무를 뜯어오라니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와은 아무 말 못하고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눈 덮인 산에 나무리 있을 리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참나물을 찾아 산을 헤매고 다닌 이와은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녹은 무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른 잔디가 솜이불처럼 푹신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야지. 이와은 무덤가에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이와은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서 잠만 자고 있니 참나물을 구해가지 않으면 그 구박을 어떻게 견디려고 참나물 있는 곳을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렴. 이와은 꿈속에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무덤 오른편에서 한참 가더니 큰 바위 앞에서 말했어요. 여기서 배나무 꼴 이도령을 찾으려무나 그러면 참나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자 이와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와은 의아해하면서도 어머니가 꿈속에서 가르쳐준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갔더니 신기하게도 바위가 나타났어요. 이와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큰 소리로 이도령을 불렀습니다. 그때 큰 바위가 문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이와은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요. 꼭 무엇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와은 정신을 가다듬고 돌문 안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총각 한 명이 있었어요. 저녀는 누구인데 나를 찾는 것이오? 저 배나무 꼴 이도령님이신가요? 그렇소. 무슨 일로 나를 찾았소? 실은 우리 새어머니가 참나물을 뜯어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논천지여서 참나물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찾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여기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참나물을 구해주리다. 이도령은 따뜻한 물을 땅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파릇파릇한 참나물이 참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 필요한 만큼 뜯어가시오. 이와는 이도령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참나물을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참나물을 가져왔어요. 이와의 말에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새어머니는 이와가 참나물을 뜯어오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그 핑계로 집에서 내쫓으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참나물을 어디서 구했느냐. 분명 어디서 훔쳐왔을 거야. 새어머니는 이와를 마구 야단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딸기가 먹고 싶구나. 가서 딸기를 따오너라. 새어머니는 이와에게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한겨울에 딸기가 있을 턱이 없지요? 이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서 딸기를 구한담? 이와는 산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도령을 따올렸습니다. 먼저 가보았던 큰 바위를 찾아 뛰어갔지요. 배나무꼴 이도령님,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새어머니가 딸기를 따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와의 말에 이도령은 걱정 말라며 이번에도 딸기를 한 바구니 주었습니다. 이와는 그 딸기를 가지고 돌아갔지요. 새어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참나물에 딸기까지 따오다니요. 새어머니는 딸기를 맛있게 먹고 나서 이와를 불렀습니다. 딸기를 어디서 따왔느냐 솔직히 말하거라. 이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새어머니가 꾸중을 할까봐 겁이 나서 이도령을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냐 귀신이지. 아무튼 알았다. 새어머니는 궁금한 나머지 이와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가 그랬던 것처럼 큰 바위를 찾아서 이도령을 불렀어요. 배나무꼴 이도령님, 그러자 정말로 바위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먼저 왔던 저녀는 어디 가고 당신은 누군데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아, 당신이 바로 한겨울에 딸기를 따오라고 시킨 못된 새어머니로군요. 이도령의 말에 새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어머니는 칼로 이도령을 죽이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새어머니는 이와에게 다시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딸기를 구하지 못하면 집에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와는 별 걱정 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도령에게 가면 딸기쯤이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이도령을 불러도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가 목이 터지도록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이와는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눈에 띄었어요. 이와는 그 구멍을 통해 어렵사리 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도령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달려가 자세히 살피니 이미 이재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읽어라. 이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책상으로 달려가 책을 들고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땅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던 피가 이도령의 몸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상처가 흔적도 없이 아물더니 이도령이 깨어났습니다. 이도령은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와는 이도령이 깨어나자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웃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 이와가 묻자 이도령이 어찌된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처녀의 새어머니가 나를 죽였소. 마침 처녀가 와 책을 읽어서 나를 살렸구려. 어떻게 책을 읽을 생각을 했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일러주셨어요. 아무래도 처녀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소. 집으로 돌아가 새어머니에게 구박받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이와도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밖에 나가지도 않고 굴 안에서만 살았어요. 어느 날인가는 새어머니가 찾아와서 두 사람을 불렀지만 못 들은 척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도령이 배나무 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도령은 그 굴에 공부를 하러 온 것인데 공부가 끝나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이와는 눈물을 흘리며 이도령을 붙잡았지만 이도령은 집이 걱정이 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이도령은 이와를 안심시키면서 굴 앞에 배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이 배나무가 자라서 굴 쪽으로 가지가 뻗으면 내가 올 것이오. 바깥쪽으로 뻗으면 못 올 사정이 생긴 것이니 이와가 나를 찾아오시오. 이도령은 짐을 꾸려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와는 굴에서 혼자 지내며 이도령이 심고 간 배나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배나무는 이와의 보살핌에 보답이라도 하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한대 배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나무의 가지는 굴 쪽으로 뻗지 않고 자꾸 바깥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시지 않을 모양이구나. 이와는 슬펐지만 참았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이와는 짐을 꾸려 배나무 꼴 이도령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고민 끝에 이와는 머리를 깎고 비군으로 변장했습니다. 이 도령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배나무 꼴에 산다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와는 물어물어 배나무 꼴을 찾아갔어요. 한참 가다 과수원에서 새를 쫓는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새를 쫓으며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오늘만 우리 배 먹고 내일은 배나무 꼴 이도령 내 잔치에나 먹으러 가라. 이와는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지금 한 말이 대체 무슨 소리니? 이와가 묻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배나무 꼴 이도령이 장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해본 소리예요. 이와는 이도령이 장가를 간다는 말을 한참이나 얼어붙은 채 서 있다가 아이에게 배나무 꼴이 어디며 이도령 내 집이 어딘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스님도 잔치 음식 잡수러 가시려고요. 아이는 농담을 하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는 아이에게 고맙다고 하고 부지런히 배나무 꼴로 갔습니다. 과연 이도령 내 집은 잔치 준비로 무척 바빴지요? 부처님께 시주를 하시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는 스님처럼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악 한 명이 나오더니 쌀을 한 바가지 내주었어요. 저희 부처님은 쌀보다 좁쌀을 더 좋아하신답니다. 이와의 말에 안악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좁쌀을 가져왔습니다. 쌀이 좁쌀보다 더 귀한데 쌀 대신 좁쌀을 달라하니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어요. 이와는 빛이 터진 자루에 좁쌀을 담았습니다. 물론 좁쌀은 다 쏟아져 버렸지요. 이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젓가락과 물을 좀 주십시오. 안악이 무슨 일인가 하여 얼른 물과 젓가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와는 젓가락으로 좁쌀을 한 톨씩 집어 물에 씻은 다음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안악이 답답한 듯 말했어요. 여보세요 스님. 좁쌀을 한 알씩 집어서 어느 세월에 다 주워 담으려 그러십니까? 쏟아진 좁쌀은 그냥 버리세요. 제가 새로 퍼다 다시 드릴게요. 이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곡식을 함부로 버리면 죄를 받습니다. 제가 할 터이니 들어가 보십시오. 안악은 그런 이와를 물거러미 바라보다가 혀를 찢찢 차며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하루 종일 좁쌀을 주워 담았어요. 다 담고 나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 도령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만 무거워가게 해 주십시오. 이와의 말에 이 도령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어요. 이와는 이 도령을 곧바로 알아보았지만 이 도령은 무거워가겠다는 비군이가 설마 이 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도령은 혼인을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여느 때처럼 글을 읽었습니다. 이 도령이 낭낭한 음성으로 글을 읽자 이 와의 마음에는 서러움이 가득 차 올랐지요. 함께 살 때 매일 듣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자니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 도령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머리를 깎고 스님 옷을 입고 있다지만 자신을 조금도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이 도령의 방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옷은 새 옷이 좋습니까? 헌 옷이 좋습니까? 옷이야 새 옷이 좋은 법이지요. 그럼 사람은 새 사람이 좋습니까? 헌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 사람이 좋지요. 옷이야 새 옷을 입더라도 오랫동안 정을 나눈 헌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오래된 사람의 정을 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찌 그리 몰라보십니까? 이와의 말에 이 도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스님이 아니란 말씀이시요? 이와는 오래말 삼키고 이 도령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이와는 스님 옷과 염주, 목탁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이와를 본 이 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와 아니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소? 서방님이 떠나실 때 배나무를 심으셨지요. 그 배나무의 가지가 안으로 뻗으면 서방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가지가 밖으로 뻗으면 못 올 것이니 저에게 찾아오라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이 찾아오리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구려. 한데 나는 내일 혼인을 하게 되었소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우선 가서 잠을 자도록 하시오. 무슨 수가 생기겠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도령은 혼례를 치를 신부 집으로 갔어요. 신부를 본 이 도령은 여간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공보인 데다가 피부도 까맣고 목소리도 쉬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도령은 속으로 탐탁지 않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였기에 거역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도령이 없는 사이 이와는 이 도령의 집에서 나왔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 옷은 벗어버렸지요. 그때는 이 도령도 이미 신부 집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갈 곳 없는 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집에서 일이나 거들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는 이 도령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령의 어머니는 마음이 어질고 착해 이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어느 날 이 도령이 어머니에게 불쌍 물었습니다. 어머니 옷은 새 옷이 좋습니까? 헌 옷이 좋습니까? 새 옷이 좋지. 그럼 사람은 새 사람이 좋습니까? 헌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이야 헌 사람이 좋은 법이지. 어머니 사실 산에서 공부할 때 같이 지내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이 도령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둘씩이나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두 사람 중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와와 새 며느리를 불렀어요. 너희들이 저 건너 우물가에서 물을 한 동이씩 떠오너라. 단 새야가는 집신을 신고 이와는 남학신을 신거라. 물동이를 이고 올 때는 반드시 얼음판을 지나와야 한다. 이 도령의 어머니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시험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집신은 얼음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지만 남학신은 조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도령이 정식으로 혼인을 한 새 며느리와 같이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두 사람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집신을 한 사람은 남학신을 신고 물을 떠오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만 새 며느리는 물을 반동이나 흘렸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이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새야가는 친정에 돌아가거라. 이와가 더 낫구나. 어머니가 말했지만 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백년가약을 맺은 몸입니다. 절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 이 도령이 다시 시험을 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호랑이 눈썹을 뽑아오는 사람과 살 것이니 그리 아쉬우. 그날부터 새 며느리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러 시장을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려면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오두막집이 한 채 보였어요. 이와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집에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일곱이나 있어서 재워줄 수 없다우.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부탁입니다. 젊은 저자가 이 깊은 산 중에는 왜 들어온 거요. 그러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이 산에 호랑이가 사나요? 사실 저는 호랑이를 찾으려고 산에 왔습니다. 호랑이를 찾다니 호랑이 밥이 되려고 그러시오. 이와는 할머니에게 호랑이 눈썹을 뽑아가야 하는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런 안 됐구려. 우리 아들 일곱이 모두 호랑이라오. 하도 오래 살다 보니 사람으로 둔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사람 행세를 하고 사는 거지. 들어오시오. 내가 우리 아들들 눈썹을 뽑아주리다. 할머니는 이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호랑이라오. 하지만 늙어서 그런지 아들들처럼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도 안 든다오. 조금 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 일곱 마리가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이와를 숨겼습니다. 아들들은 토끼며 사슴 같은 산짐승을 잔뜩 잡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무슨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 이 애미가 늙으니 사람이 다 된 모양이지. 그래서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아들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분명 사람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피곤한가 보구나. 나지도 않는 냄새를 맡는 걸 보니 저녁 먹고 들어가 푹 쉬려 무나. 사람 고기를 먹어본 지가 언제요? 호랑이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할머니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잠깐 이리들 와보거라. 할머니가 아들들을 부르더니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너희들 눈썹이 너무 많구나. 좀 속아야겠다. 할머니는 아들의 눈썹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눈썹도 속나? 우리 어머니 참 재밌네. 호랑이들은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들 모두 사냥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이와를 불러 고기 반찬에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자, 호랑이 눈썹이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할머니는 고맙게도 이와에게 어젯밤 아들들에게서 뽑은 눈썹 일곱 개를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보다도 마음씨가 고우세요. 이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와를 불러 세웠어요. 이것도 가지고 가오. 할머니가 걷는 것은 노란병과 빨간병, 파란병이었어요. 이 병들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던지면 도와줄 거요. 처음에는 노란병, 그리고 빨간병, 그 다음은 파란병을 던지면 된다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와는 할머니가 준 호랑이 눈썹과 병 세 개를 가지고 배나무 꼴로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호랑이 일곱 마리가 이와를 따라온 것입니다. 네가 도간에 숨어 있었던 것을 모를 줄 알았느냐? 어제는 어머니를 봐서 모른 척 했다만 이제 널 잡아먹겠다. 호랑이들이 이와에게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와는 할머니에게 받은 병 세 개 중에서 노란병을 꺼내 던졌어요. 그러자 호랑이들 앞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가시덤불이 생겼습니다. 이와는 멀리 달아났지만 호랑이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와는 그 다음으로 빨간 병을 던졌어요. 이번에는 불붙은 가시덤불이 나타났어요. 호랑이들은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한참 달리다 뒤에서 또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와는 마지막 남은 파란 병을 있는 힘껏 던졌지요. 그러자 호랑이들과 이와 사이에 큰 강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들은 더 이상 이와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할머니 덕분에 이와는 무사히 호랑이 눈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에게 눈썹을 주었어요. 이와가 호랑이 눈썹을 구해오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곰보며느리는 이와를 보자 귀신인 줄 알고 달아났지요. 이도령의 어머니는 이와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며 다시 성대하게 혼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뒤 이도령과 이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복숭아를 얻은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늦둥이 아들을 낳고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어요. 마을의 아기 엄마들에게 젖을 얻어먹고 자란 아들은 어느덧 어엿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이 들어 자리에 몸져눕고 말았어요. 소년은 유명하다는 의원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약을 지었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 효성이 부족한 탓이야. 이렇게 생각한 소년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폭포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바위 위에 꼬러앉아 빌었지요. 하느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소년은 두 손을 모아 빌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날마다 산에 올라가 빌었습니다. 소년이 기도를 시작한 지 1회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소년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깨끗한 물에 몸을 씻고 바위 위에 꼬러앉아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였어요. 폭포 위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옷이 바람에 날려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 옷일까? 물에 젖으면 안 되는데. 소년은 쫓아가서 비단옷을 손으로 소중히 받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풍기는 아름답고 보드라운 옷이었어요. 아 정말 아름답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비단옷이었습니다. 아름다움에 취해 있던 소년의 머릿속에 문득 예쁜 아가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예쁜 아가씨의 옷이야 폭포 위에서 목욕을 하려고 벗어놓은 옷이 바람에 날려온 게 틀림없어. 소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옷을 잃어버린 아가씨는 얼마나 아이를 태울까? 빨리 갖다줘야지. 소년은 옷을 소중히 들고 벼랑을 따라 폭포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가 풀숲에 벌거벗은 한 아가씨가 알몸을 숨기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가씨 폭포 아래에서 옷을 주워왔어요. 어서 입으시지요. 소년은 벌거벗은 아가씨를 바라볼 수가 없어 몸을 뒤로 돌리고는 옷을 번쩍 치켜들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뒷걸음질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옷을 받았어요. 옷을 입은 아가씨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온몸에서 광채가 나서 눈이 부시는 것 같았지요. 아가씨는 넋을 잃고 서 있는 소년에게 다가와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랍니다. 목욕을 하느라고 벗어놓은 옷이 바람에 날아간 거예요. 이 옷이 없으면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옷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늘나라 선녀님? 소년은 깜짝 놀라며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분 같아요. 옷을 찾아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시지요. 소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선녀가 살기 좋은 하늘나라에 함께 가자고 하니까요. 소년은 솔깃하여 따라가고 싶었지만 누워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답니다. 병든 아버지를 혼자 두고 집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효자시군요. 그럼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갚는 뜻으로 소원을 이루게 해드리겠어요. 선녀의 말에 소년은 용기를 내어 선뜻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구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러 온 거랍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것뿐입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선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천도라는 하늘나라의 복숭아를 드시면 무슨 병이든 금방 고친답니다. 바로 따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오색구름이 내려와 선녀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선녀는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신기한 눈빛으로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던 소년이 미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다시 오색구름을 타한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선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소년에게 빨갛게 익은 복숭아 두 개를 건네주었어요. 자, 이 하늘나라 복숭아를 아버님께 잡수시게 하세요. 병이 씻은 듯이 나을 테니까요. 선녀님 고맙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기뻐서 땅에 넙죽 엎드려 선녀에게 큰 절을 하였습니다. 선녀는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선녀는 꼭 잡았던 소년의 손을 아쉬운 듯이 놓고는 옷에 꼬름을 타고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선녀님 안녕히 가십시오. 소녀는 선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선녀에게 얻은 복숭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복숭아를 맛있게 잡순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병이 나아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소년은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맞이하여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유산 아들 삼형제를 둔 노인이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이 없었던 터라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었어요. 생각 끝에 노인은 삼형제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이 애비가 가난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었구나. 그래도 보잘 것 없지만 한 가지씩 주마.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주려는지 궁금했습니다. 큰애야, 내게는 내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지팡이를 주자 큰 아들은 고맙다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둘째 내게는 낡았지만 이 농을 주마. 둘째는 낡아 빠진 농을 받았습니다. 막내에게는 이 종을 주마. 막내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을 받았습니다. 삼형제에게 유산을 하나씩 물려준 아버지는 곧 돌아가셨어요. 삼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하루는 큰형이 아우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려받은 땅이라도 있으면 농사를 짓겠지만 땅 한때기 없는 처지 아니냐. 이러지 말고 아예 다른 고장으로 가서 살만한 곳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큰형의 말에 아우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삼형제는 저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새 갈래길이 나왔어요. 아우들아 이렇게 몰려다닐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살 곳을 찾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면 이곳에 집을 짓고 다 같이 살자구나. 큰형의 제안에 형제들은 훗날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큰형은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길로 갔고 둘째는 농을 등에 쥐고 가운데 길로 막내는 종을 들고 왼쪽 길로 향했습니다. 큰형은 아버지에게 받은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잤습니다. 어느 날 큰형은 인심이 고약한 동네에 들르는 바람에 밥도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났어요. 하는 수 없이 어느 무덤 옆에 자려고 누웠는데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형은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살피고 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는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머리에 해골을 쓰고 머리를 흔들흔들 흔들었어요. 그러자 여우가 갑자기 꼬부랑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로 변신한 여우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큰형은 여우리를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여우는 한참 걸어가다가 어느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인 집이 나타나자 여우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잔치집에서는 여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따라 들어간 큰형도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신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신부 옆에 앉아있었어요. 큰형은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여우지시구나. 큰형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거지 꼬리기는 하나 따님을 살려보겠소. 집주인은 갑자기 일어난 이래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큰형이 나서자 말했습니다. 어서 고쳐주시오. 고쳐만 주면 재산의 반을 들이리다. 큰형은 신부가 쓰러져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신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옆에 앉은 할머니를 지팡이로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저러다 할머니를 죽이겠어. 어서 저 미추강이를 끌어내지 않고 못 들으라는 거야. 큰형은 못 들은 척 있는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큰형을 잡으러 방으로 뛰어들어온 순간 할머니가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쓰고 있던 해골이 벗겨지자 할머니의 모습이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였잖아. 사람들은 그때서야 큰형이 왜 할머니를 때렸는지 알아채고는 수긍거렸습니다. 여우가 죽자 신부도 차츰 깨어나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지 뭡니까.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큰형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주인이 굉장한 보좌였기 때문에 그 정도도 웬만한 사람의 전재산보다 많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큰형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시오 그 지팡이를 내게 파시오 삼천냥을 드리리다. 큰형은 웃으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아무 쓸모도 없는 평범한 지팡이일 뿐이오. 이걸 삼천냥에 산다니 농담이시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도 끈질기게 조르는 통에 큰형은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삼천냥에 팔게 되었지요. 큰형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형은 처음에 동생들과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고 삼형제가 헤어졌던 곳으로 사자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한편 둘째는 무거운 동을 지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앞에서 웬 처녀가 달려왔어요.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처녀는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만 하나 달랑 들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얼른 처녀를 농안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오락보락하고 험상궂은 남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보시후 이 길로 젊은 저자가 지나갔소?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지 늙은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숨이 턱까지 차서 저쪽으로 뛰어갑디다. 난 이 무거운 농을 짊어진 터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소만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그 남자는 둘째의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둘째가 가리킨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자 둘째는 여자를 농에서 꺼내주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 남자는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자는 한숨부터 푹 내쉬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희 집 머슴이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더니 나보고는 자기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감춰둔 보물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절 죽이겠다고 쫓아오더군요. 잠으로 처지가 딱하시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그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오? 둘째가 걱정스럽게 묻자 처녀는 대답했습니다. 부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보물이라면 두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 둘째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겨우 이 낡아 빠진 농밖에 없어요. 처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차피 달리 의지할 데도 없는 몸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도 갚아야 하고요. 부디 데려가 주세요. 둘째는 처녀를 데리고 형제들과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부자가 된 큰형이 먼저 와 살고 있었어요. 둘째는 형네 집 옆에 집을 짓고 처녀와 혼인에 살았습니다. 종을 받은 막내 역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걸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을을 찾았지만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하는 수 없이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막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더 많은 호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막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호랑이들은 서로 목마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호랑이가 맨 밑을 받치고 그 다음으로 큰 호랑이가 그 위에 올라타며 차례차례 목마를 태웠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막내는 엉엉 울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주신 종이나 한번 흔들어보자. 막내는 딸랑딸랑 종을 흔들었어요. 호랑이들은 종소리를 듣자 갑자기 흥이 나는지 춤을 추려고 몸을 흔들흔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목마리 휘청거리더니 하나 둘 모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맨 밑에 있던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한테 깔려 죽었지요.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호랑이 가죽을 벗겨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고기와 뼈도 약재로 팔았어요. 좀처럼 구하기 힘든 호랑이 가죽과 고기, 뼈가 비싸게 팔린 덕에 막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형들과 헤어졌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삼형제 모두 부자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막내도 둘째 형 집 옆에 집을 지었어요.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둘째 형님은 아버지가 주신 동을 저렇게 고이 보관하고 있고 저도 이 종 덕에 부자가 되어 잘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형님의 지팡이는 어디 있습니까? 큰형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로 여우를 때려잡았더니 어떤 사람이 삼천 양에 팔라고 매달려서 팔았다. 나중에 들으니 그 사람은 진짜 할머니를 여우인 줄 알고 때려서 옥에 갇혔다더구나. 그 말에 형제들 모두 찢찢 혀를 찼습니다.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려다가 낭패를 보았군요. 큰형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형제들은 평생 동안 욕심부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금덩이 때문에 병이 난 친구 아주 먼 옛날 안심뱅이 지성이와 장님 감천이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지였지만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어요. 장님인 감천이가 지성이를 얻으면 지성이가 길을 가르쳐 주었지요. 둘은 이렇게 함께 다니며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지성이와 감천이는 목이 말라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샘물 안에 웬 커다란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금덩어리를 들고 가면서 서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 양보만 하다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자 결국은 금덩어리를 다시 샘물에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나그네와 마주치자 지성이는 샘물에 금덩어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얼른 샘물로 갔지요. 하지만 지성이와 감천이가 말해준 샘물에 도착하니 금덩어리는커녕 커다란 구렁이가 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거지들의 장난에 소가 넘어갔다고 생각한 나그네는 화가 치밀어 구렁이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성이와 감천이를 쫓아가서는 마구 때렸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샘물로 가보았습니다. 금덩어리는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는 금덩어리가 구렁이로 보였던 것이었지요. 지성이와 감천이는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눠갔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어딜 그리 가십니까? 예, 저를 지우려고 시조를 받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성이와 감천이는 각자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마침 잘되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저희는 금덩어리가 필요 없으니 스님께서 좋은 일을 써주십시오. 아니, 이 정도 금이면 두 분 다 평생 동안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소승에게 주시다니요. 저희는 타고나기를 편히 살 팔자가 아닙니다. 분해 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제명대로 못 살 게 틀림없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한사코 거절하는 스님에게 금덩어리를 남겼습니다. 스님은 한 덩이만이라도 가지고 가서 편히 살라고 했으나 지성이와 감천이는 필요 없다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끝까지 두 사람을 따라오며 이름이라도 가르쳐달라고 졸랐어요.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름은 알아서 뭐 하느냐며 가르쳐주지 않으려 했지만 스님이 하도 끈질기게 조르는 바람에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여전히 사이좋게 동량을 다니며 살고 있었어요. 아니 못 보던 절이 생겼네 지성이가 말했습니다. 야 굉장히 큰 절인데 오늘은 저 절에서 얻어먹자. 지성이와 감천이가 가까이 가보니 연불을 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연불 소리가 이상했어요. 지성이 감천이 나무아미터블 지성이 감천이 나무아미터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절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 안쪽으로 발을 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지성이가 벌떡 일어났고 장님 감천이는 눈을 번쩍 뜬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 한참 돌이번거렸습니다. 도무지 믿기질 않아 꿈인지 생시인지 서로 꼬집어 주었어요. 두 사람은 부처님 앞으로가 합장을 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부처님에게 수백 번이나 절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스님 한 분이 나와 두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두 분께서는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자기들이 금덩어리를 주었던 스님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지요? 두 분께서 주신 금덩어리로 이렇게 훌륭한 절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께 두 분의 병이 낫기를 빌었답니다.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병이 나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 뒤 지성이와 감천이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조선의 인재 옛날 우리나라가 이웃나라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중국의 천자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자나 되는 바를 돌로 만들어 보내라고 했어요. 임금님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힘이 약한 우리나라는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신하들도 별별족한 수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답답해진 임금님은 백성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대궐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무슨 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저녁 무렵 임금님은 어느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나무를 잔뜩 실은 소를 끌고 지나갔어요. 이려 어서 가자 이놈의 소야 미련하기는 임금님보다 더 미련한 소 같으니 이놈의 소만 빨리 움직였으면 나무를 다 팔았을 텐데 노인은 그런 말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임금님은 감히 자기를 미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노인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산골에 어느 조그만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집앞에서 노인을 불렀습니다. 계시오. 방금 들어갔던 노인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지나가는 낙은에 올시다. 날이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그러십니까. 들어오시오. 노인은 임금님을 안으로 들이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저 아래 김서방 내가서 손님이 오셨다고 쌀 한 대만 꿔달라고 해라. 조금 뒤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그 집에서 쌀을 못 꿔주겠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화를 냈습니다. 에이 저 나의 고얀 놈 내가 쌀 백석이 들어올 집털을 잡아주었는데 쌀 한 대를 안 꿔주겠다고 이런 배운 망덕한 놈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아니 남한테는 쌀 백석이 들어갈 집털을 잡아주고 정작 어르신은 어째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임금님의 질문에 노인은 머리를 가로자웠습니다. 김서방 내 집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만 못합니다. 임금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그 집에는 겨우 쌀 백석이 들어올 뿐이지만 우리 집은 임금님이 행차하실 집터이기 때문이오. 임금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임금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노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님의 말을 다 들은 노인은 걱정 말라는 듯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중국 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그러고는 임금님의 귀에 방안을 속삭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것 참 명답이오. 그런 수가 있었구려. 다음날 대궐로 돌아간 임금님은 중국 사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사신에게 말했어요. 돌로 신자되는 말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모래로 신자되는 줄을 만들어 보내라. 그 줄로 말을 묶어서 보내겠다. 사신은 중국으로 돌아가 천자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중국 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 조선에도 인재가 있구나. 그 뒤로 중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야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잉어를 물어온 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여인 딸은 비록 가난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덧 딸 아이는 열 살이 되었어요. 아직은 어리지만 어른 못지않게 부지런히 일하여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받은 삭스로 겨우 살아가던 어머니는 딸을 볼 때마다 몹시 대견 스러웠습니다. 우리 둘이 몇 해만 더 고생하면 돈을 모아 논밭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참 일거리가 많은 가을철에 갑자기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눈 내리는 추운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꿈속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 안타까운 듯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잉어 한 마리를 폭 고아먹으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텐데 그걸 모르고 고생하는 구나. 어머니는 병이 낫는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나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린 딸 아이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잉어를 고아먹으면 병이 나을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곁에서 이 말을 엿들은 딸 아이는 귀가 번쩍 뜨었지요. 어머니 잉어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요? 글쎄 웬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일러주고 가셨단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잉어를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가서 구해오겠어요. 어머니는 딸 아이의 손을 너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내 말만 들어도 엄마는 병이 나을 것 같구나. 하지만 얘야 나가보아야 아무 소용없어. 이 산골에 잉어가 어디 있겠니. 더구나 꽁꽁 얼어붙은 물속에. 말할 기운도 없어진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딸 아이는 언젠가 산속에 있는 연못에 물고기가 많이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염못에 가면 틀림없이 잉어도 있을 거야. 딸 아이는 어떻게든 잉어를 잡아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고 싶었어요. 딸 아이는 잠든 어머니를 혼자 남겨둔 채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산과 골짜기가 온통 눈으로 덮여서 어디가 게울이고 어디가 연못인지 분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 아이는 무턱대고 골짜기 아래로 더듬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연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불어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걸음을 옮기기 조차 힘들었으나 이를 낙물고 걸었습니다. 딸 아이는 오직 잉어를 찾아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려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참 내려갔을 때 였습니다. 털비치 누런개 한 마리가 반가운 듯이 꼬리를 치면서 딸아이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내가 길을 가르쳐줄 테니까 따라와 누런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이 딸아이를 흘끼끼끼리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누런개 뒤를 따라갔어요. 누런개는 산골짜기로 자꾸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을 따라가니 눈앞에 평평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연못이다. 딸 아이는 기뻐서 소리치며 뛰어갔지요.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연못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뾰족한 돌을 주워 얼음을 깨기 시작했어요. 손이 얼어붙어 끊어질 듯이 아팠으나 꾹 참고 돌로 얼음을 계속 두드리자 구멍이 뚫렸습니다. 딸아이는 얼음 구멍 속으로 연못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잉어는 커녕 물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지 잉어를 꼭 잡아가야 하는데 실망한 딸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계속 지켜보던 누런개가 갑자기 딸아이가 뚫어놓은 얼음 구멍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누런개는 눈 감착할 사이에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입에 물고 기어 나왔어요. 잉어다 누런아 고마워 딸아이는 기뻐서 소리치며 잉어를 소중히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집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했어요. 길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나 누런개가 앞장서서 길잡이 노릇을 해주었지요. 마을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앞서가던 누런개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누런아 사방을 둘러보며 불렀으나 누런개는 온데간데 없고 허연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누런개는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얼음물 속에서 잉어를 물어다 준 누런개는 개가 아니라 산속의 호랑이란다. 호랑이라고요? 딸 아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착한 호랑이니까 겁낼 것 없다. 내가 무서워할까 봐 순한 누런개로 둔갑시켜 도와주라고 보낸 거란다.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딸 아이의 머리를 쐬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잉어는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주는 선물이다. 어서 가져가 잘 고와서 어머니께 드리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란다.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딸아이는 이상하여 제사를 꼬집어 보았으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처럼 집으로 달려가서 잉어를 정성껏 고와 어머니께 드렸어요.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두세 방학중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도 영덕에 방학중 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워낙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잊는 날이 없었어요. 없이 사는 집에는 재삿날도 빨리 돌아온다고 꼬박꼬박 찾아오는 재삿날이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상님 재삿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분명 한숨이 날 법도 한데 방학중은 남의 집 일 대하듯 천하태평 이었습니다. 산 사람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죽은 조상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다고 재삿날을 도려낼 수도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방학중은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이웃집 황소를 끌고 조상님 무담으로 갔지요. 그러더니 황소의 등짝에 젓가락 한 쌍을 올려놓고 꾸벅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학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오늘은 황소 한 마리를 동체로 올렸으니 배불리 드십시오. 남의 집 황소 등짝에 젓가락을 올려놓고 절하는 모습이라니요. 그 재치와 넉살에 죽은 조상도 웃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루는 방학중이 장구경에 나섰어요.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면서 장구경이 웬말인가 싶지만 물론 모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방학중이 아니었어요. 어슬렁어슬렁 장거리를 걷다 보니 술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질 고약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젊은 양반이 친구들과 함께 술판을 버린 거예요. 방학중은 그 양반을 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술상 앞으로 다가갔지요. 나리 저도 자리에 끼어서 즐거움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젊은 양반은 방학중을 훑어보더니 대뜸 무시하는 토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어디 가서 빌어먹어야 할 형편 같은데 내 적선 하는 셈치고 음식 좀 나눠주지. 단 내가 음식을 주면 너는 그 보답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몸뚱이뿐입니다. 귀한 음식을 나눠주시니 제 코를 베어드리지요. 술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끼 값으로 제 코를 베어주겠다고 나섰으니 말이에요. 젊은 양반은 방학중의 말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좋아. 사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 마락이 없기네. 방학중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꾸역꾸역 먹었어요. 에헴, 이제 약속대로 내놈의 코를 내놓거라. 자, 그럼 코를 뱉니다.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죽인 채 방학중을 지켜봤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코끝을 향하자 덜어는 애구머니나 하며 눈을 질끈 감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방학중이 갑자기 코를 팽하고 풀더니 누런 코를 칼로 싹둑 자르는 것입니다. 코뱅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음식값을 치른거지요? 모두가 무릎을 탁 치며 오샘을 터뜨렸습니다. 젊은 양반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서 씩씩 거렸지요. 방학중은 그 모습을 보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요요히 사라졌습니다. 젊은 양반을 골탕 먹인 방학중은 다시 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었더니 그만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아랫배가 사르르 아파오고 식은 땀까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이번거리며 뒷간을 찾았지만 뒷간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침 방학중의 눈에 돗자리 장수가 들어왔어요. 옳지 잘됐다. 방학중은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돗자리 하나를 빼들어 둥그렇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볼일을 봤어요. 곧 고약한 냄새가 돗자리 너머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 장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지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장사하는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그렇게 쓰는 법이 어디 있소? 당장 똥 치우지 못하겠소? 방학중은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모린정하게 소리 지르는 돗자리 장수가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폴리를 마치고 나온 방학중이 돗자리 장수에게 물었어요. 지금 똥 치우라고 했소? 그래 어서 똥 치우라고 했다. 분명 똥 치라고 했겠다. 지금부터 똥 칠 테니 똑똑히 보시오. 그라고는 막대기로 제가 싼 통을 퍽퍽 치기 시작했습니다. 똥은 당연히 사방팔방으로 뒤엎고 그 바람에 돗자리 장수는 난데없이 똥 벼락을 맞고 말았지요. 방학중의 이웃의 인정머리 없는 지독한 구두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받았어요. 방학중은 그를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자를 두 배로 쳐줄 테니 돈 백량만 꼬주게나. 구두새는 신이 나서 돈 백량을 내주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자 구두새가 방학중을 찾아왔어요. 방학중은 돈을 갚을 생각이 털끝 만큼도 없었습니다. 구두새는 몹시 화가 나 아침저녁으로 돈을 갚으라고 닥달했습니다. 하루는 방학중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일 구두새가 찾아오면 내가 죽은 척을 할 테니 당신은 고글 하구려. 다음 날 구두새가 찾아오자 아내는 고글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구두새는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태껏 돈 놀이하며 돈 한 푼 때인 적이 없었는데 내놈이 죽는 바람에 백량이 날아갔구나. 그때부터 방학중은 구두새를 피해 조심조심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동네에 살면서 계속 들키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마주치고 말았지요. 방학중을 본 구두새는 멱살부터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거짓말을 했겠다. 당장 내 돈 내놔라. 방학중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머리를 굴려 꾀를 냈습니다. 이거 놓고 말하게나 나는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말이야. 이놈이 그래도 거짓말을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염라대왕이 아직 죽을 때가 안되었다고 돌려보냈단 말일세. 그보단 말이야. 내가 저승에서 자네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겠는가. 구두새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에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저승에서 주막을 차리셨는데 벌이가 영시원찮아 고생이 많으시더군. 그래서 자네에게 빌린 백량을 드리고 왔지. 구두새는 얼토당토 하는 말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네가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방학 중이 갑자기 허리띠를 풀더니 구두새의 구두새의 목에 걸었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단 말인가. 정 못 믿겠으면 저승에 가보면 알겠지. 지금 나랑 같이 목을 매 저승에 가서 물어보자고. 방학 중이 어찌나 드세게 달려드는지 구두새는 이내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오히려 구두새가 방학 중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학 중은 타고난 꾀와 재치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에 얽힌 이야기를 다 하자면 밤을 꼬박새도 모자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나이 자랑 중국 명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동쪽 지방에 오포산 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어요. 수많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세상에 보기 드문 꽃이 가득한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옥포산 숲속에는 한 동물이 살고 있었어요. 뽀얀 빛깔의 몸뚱이와 뾰족한 조둥이 살짝 올라간 두 귀에 긴 허리를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물을 노루라고 불렀어요. 노루는 복을 많이 지니고 태어나서 숲속의 모든 동물이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 했습니다. 노루는 스스로 성을 장씨라고 하며 자기를 장성생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어느 날 노루는 높은 벼슬을 넣게 되어 축하잔치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성생의 아들은 초대할 동물을 정하기 위해 아버지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버님 옥포산에 사는 모든 동물을 초대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호랑이를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자니 다른 동물들이 불편해할 것 같고 안 부르자니 나중에 큰 화를 입을 것 같고 호랑이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까불어대기만 한다. 언젠가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도 행패를 부리지 않았느냐. 호랑이가 오면 다른 손님들까지 불안해서 마음껏 즐길 수 없을 게야. 그러니 부르지 않는 게 좋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노루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잔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느덧 잔치 날이 되었어요. 노루네 집에 온갖 동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슴 토끼 원숭이 여우 두꺼비 고슴도치 오소리 두더지 수달 노루네 집 마당은 온갖 동물들의 목소리로 왁자지껄 했습니다. 자 모두들 이렇게 축하의 발걸음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선생의 인사말이 끝나자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는 네 자리니 저리 비켜요. 무슨 소리요?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지. 손님들 사이에 서로 윗자리에 앉겠다며 자리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토끼가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자 여러분 이렇게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자리를 정해 앉도록 합시다. 잔치의 주인인 장선생이 토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이오. 어디 좋은 방법이 없겠소? 토끼가 동물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듣기로 궁궐에서는 벼슬이 높은 이가 윗자리에 앉지만 동네에서는 나이가 많은 이가 제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이 많은 동물을 윗자리에 앉게 합시다. 토끼의 말에 노루가 허리를 숙으리며 슬금슬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 이렇게 허리가 굽었소. 그러니 윗자리는 당연히 내 차지로군. 그러자 옆에 앉았던 여우가 노루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이렇게 수염이 허옇게 새어버렸소. 내 나이가 가장 많은 듯하오. 여우의 말에 노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여우야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고 나이가 열여 살 이상 되는 남자라면 호패가 있을 터인데 보여줄 수 있는가? 노루의 말에 여우는 눈 하나 깜짝 안고 대답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술 마시고 놀다가 잃어버린 것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소. 내 나이가 의심스러운 가본데 혹시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황허강의 강줄기를 봤던 동물이 바로 나란 것을 아는지 모르겠소. 야우의 등창에 노루 또한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허 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과 땅이 있어야 하는 법 나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늘에 별자리를 정해 별을 박은 몸이요. 그러니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짐작이 갈터인데 이때 구석에서 노루와 여우의 말다툼을 보고 있던 두꺼비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칫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며 나이 많은 채를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그러고는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너에 있는 고염나무를 보니 갑자기 서글퍼지는 구나. 내가 어린 시절에 저곳에 딱 고염나무 세그루를 심어 놓았지. 그중 한그루는 큰아들이 하늘에 별을 박는 방망이를 만드느라고 또 한그루는 둘째 아들이 황어강의 강줄기를 바느라고 베어 갔느니라. 그런데 귀한 나무를 잘못 베어 벌을 받는 건지 두 아들 모두 죽고 저 나무 한그루와 나만 외롭게 살아남았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말을 간신히 마친 두꺼비는 슬픔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두꺼비가 두꺼비 앞으로 나오더니 공손하게 큰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별을 박는 일이며 강줄기 파는 일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두꺼비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윗자리에 앉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두꺼비는 맨 윗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 옆에는 여우가 앉았고 나머지 짐승들도 차례차례 자리를 정했습니다. 동물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드디어 흥겨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윗자리를 빼앗긴 여우는 분한 마음에 두꺼비를 골려주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여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꺼비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두꺼벌 어르신이 나이가 제일 많으시니 세상 구경을 많이 다니셨겠지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두꺼비는 대수롭지 않은 듯 여우의 말을 받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 먼저 네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구나. 두꺼비의 말에 여우는 신나게의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동서남북 유명한 산은 물론 이태백 이달을 잡으려다 빠져죽은 채석강에 그렇게 아름답다던 적벽강까지 모두 구경했지요. 이름난 이름난 산이며 강 호수까지 다 돌아보고 중원을 바라보니 무척 서글퍼 지더군요. 아무도 없는 텅빈 대궐터에 먼지만 가득하니 그 옛날의 화려함이 모두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복숭아 꽃이 신의 물에 둥둥 떠다니는 아름다운 무릉도원을 구경하며 서글픔을 달릴 수 있었지요. 동물들은 여우의 말솜씨에 흘려 귀를 기울이며 부러워 했습니다. 여우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두꺼비의 반응을 살폈어요. 두꺼비는 에헴하고 헛기침을 두어번 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그렇게 돌아다니고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풍경만 구경하고 왔나 보구나. 원래 세상 구경이란 것은 그 근본을 알고 해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 법이지. 내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그라고는 여우가 다녀왔다는 세상 곳곳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녀왔다는 동서남북의 유명한 산은 동쪽의 태산과 서쪽의 화산, 남쪽의 형산, 그리고 북쪽의 항산과 중앙의 숭산일 태지. 혹시 알고 있느냐? 그 이름들은 하늘과 땅과 세상 만물이 태어나고 변하고 쓰러지는 이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 네가 구경했다는 채석강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마 이태백이 강물에 빠져 죽으면서 하늘로 올라갈 무렵 큰 고래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태백이 냉큼 고래 등에 올라타자 몸에 금빛 날개가 돋더니 하늘로 가서 신선이 되었다지. 그 강이 바로 채석강이니라. 참 너는 채석강이 이태백이 빠져 죽은 강이라는 걸 알면서 어찌 적벽강은 소자첨이 배를 타고 놀던 곳임을 모르느냐? 동물들은 두꺼비의 이야기에 모두들 넋이 나간 듯 숨을 죽였습니다. 두꺼비는 말을 계속 이었어요. 알고 있느냐? 무릉도원은 진시황 때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들어가 살던 곳이다. 그곳에서 살면 흰머리도 검어지고 얼굴빛이 어린아이처럼 맑아진다고 하지. 두껍 선생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곳의 내력을 줄줄이 꿰고 있는지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동물들의 존경어린 눈빛에 두꺼비는 어깨를 느슥했습니다. 두꺼비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여우는 오히려 두꺼비에게 가르침을 받는 꼴이 되었지요. 동물들은 먹고 마시면서 각자 자기가 보았던 세상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우만 기가 죽었는지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더구나 작은 봉집에 볼품없는 두꺼비에게 망신당한 것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꽤 많은 여우는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음 그렇다면 두꺼 어르신은 하늘 구경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는 넌 하늘 구경을 한 적이 있느냐? 여우는 기다렸다는 듯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해보았고 말고요. 하늘은 그 향기부터 가 이곳과는 다르지요. 언젠가는 하늘을 갔다가 뱃자는 선녀인 직녀를 만나 견우와의 사랑 이야기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직녀에게서 배틀을 마치던 귀한 돌까지 얻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옥토끼와 쿵덕쿵덕 절구질을 하고 있는 개수나무 근처에도 갔고 옥황상재가 계시는 자미공이라는 궁전도 둘러보았답니다. 동물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내친김에 하늘 구석구석을 둘러보려 헤매다가 공중에 떠있는 초가집을 발견했지요. 집안에 들어가니 어느 노인이 맛있는 차 한잔과 과일을 내오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늙은 아내가 배를 짜다 병을 얻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노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요. 그때 갑자기 직녀가 선물한 돌 생각이 나지 뭡니까? 그 돌이 좋은 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돌을 갈아 마시게 했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병이 씻은 듯이 낫지 않겠어요? 노인에게 보답으로 붉은 구슬 하나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구슬 덕분에 지금처럼 둔갑술을 지니게 됐답니다. 이야기를 마친 여우가 두꺼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알뜻말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 그때 왔다던 동물이 바로 내 녀석 이었구나. 나는 그때 노인과 바둑을 두다가 잠시 쉬는 중이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구나. 심부름 하는 아이에게 물었더니 누런 털빗에 꼬리가 긴 것이 꼭 도둑개 처럼 생긴 동물이 찾아왔다고 하더군. 그게 바로 너였나 보다. 내가 온 줄 알았다면 천일 묵은 똥 덩어리나 먹여 보낼 것을 그냥 보낸 것이 섭섭하구나. 두꺼비의 조롱에 동물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호는 많은 동물들 앞에서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된 것이 분해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야호는 아무리 꾀를 써보아도 도저히 두꺼비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야호는 빙글에 웃으며 두꺼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두꺼벌 어르신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두루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글도 아십니까? 야호의 말에 두꺼비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리석은 짐승 같으니 글을 모르면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따질 수 있겠느냐. 이번에 야호는 조롱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전부터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꺼벌 신의 껍질은 어찌 그리 우둘투둘 합니까? 누가 되라도 두꺼비를 놀리기 위한 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필식하고 한 번 웃더니 능청스럽게 대답 했어요. 음 내가 어렸을 때 놀기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적이 그런데 눈은 또 왜 그리 눌었습니까? 일찍이 보은에서 벼슬을 날 때였지 그때 대추 찰떡과 고염나무 열매를 많이 먹었는데 그 뒤로 열이 많이 나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등이 굽고 목이 움츠러든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야호는 두꺼비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소나기 같이 질문을 퍼부어댔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아주 젊었을 때 평안에 감사로 간 일이 있다. 그때 대동강 근처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지. 그런데 흥에 겨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계단에서 떨어진 거야. 그 바람에 등과 목이 이렇게 된 거란다. 지금도 그때 술 먹었던 일을 후회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우는 묻는 날마다 재치있게 대답하는 두꺼비가 얄미웠습니다. 약이 오른 여우는 또 물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의 턱 밑이 작고 벌떡벌떡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꺼비는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간사스러운 놈 대꾸를 해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어른을 몰라보고 어디까지 가려 하는 게냐. 내 버르장 머리를 보고 꾹 참으려고 하니 턱 밑이 벌떡 거리는 것이다. 여우는 두꺼비의 호통에 세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 앉았습니다. 여우가 조용해지자 두꺼비는 여러 동물을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장선생인데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소. 내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는 것이 좋을 듯하오만. 그러자 장선생이 술잔에 들면서 말했습니다. 선생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두껍 선생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제 시간도 늦었고 하니 마지막으로 건배를 하고 오늘 잔치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얼굴로 술잔을 비웠습니다. 얼마 뒤 두꺼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잔치에 참석한 모든 동물들이 따라 일어나 두꺼비를 배웅했습니다. 여우 또한 뒤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조아렸 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방학중 이야기에는 방학중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몇가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방학중 이야기가 처음 쓰인 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는 방학중 이야기에는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대체로 약삭바른 사람을 골려주거나 점잖은 채 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한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